안녕하세요 a1 오토 서비스 입니다 오늘도 a1 오토 서비스는 엄청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8시가 이제 지난 시간인데요 낮에는 조금 쉽게 쉽게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노하우로 편하게 갈 수 있는 차량들 수리하고 밤에는 이제 조금 힘든 신경 맞짝 써야 되는 차량도 수리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수요일 저녁 인데요 요번주도 차가 조금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슬슬 이사 준비를 해야 돼서 사살 카트를 치고 있습니다 다음주 월열 화요일 까지만 차를 받고 이제는 이사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요 오늘 G90 차량 리어 범퍼 수리 입고 되었고 F10 모델 어 F10 모델이 자차 보험이 없어서 프론트도어 리어도어 리어 펜더 사이드 스텝 수리해야 되는데 리어도어 중고로 수리한 차 입고 되었고 용도 빅스타 님이 또 프론트범퍼 펜더 수리 할 차 입고 해줬고 G80 리어 범퍼 케딜락 CTS 차량 리어 범퍼 프론트범퍼 오늘 조금 부담스러운 링컨 차량이 입고 되었습니다 아직도 할게 너무 많은데요 캐스퍼 차량 GV80 7월 달 들어왔던 X6 이사가기 전에 이제 마무리 돼야 돼서 또 슬슬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쁘게 서둘러 보겠습니다 오늘 링컨 MKZ 차량이 입고 되었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어 앞전에 저한테 문자 오고 이렇게 이렇게 수리하면 어때요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라고 전화 주셨던 제가 얼마 안되는 구독자 분이십니다 오늘 입고 하셨어요 아 제가 이 부산에 계신 분인 줄 알았어요 부산에 계신 분이 아니고 수원에 계신 분입니다 차주님 그 근처에도 잘하는 곳이 어딘가 있습니다 내 차같이 신경쓰주는 집이 있습니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너무 멀잖아요 이까지는 다른 데 못 가겠답니다 수원 영통에 뭐 다른 데 들려봤더만 아 맡기고 싶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오는 길에 들렸다가 오셨답니다 멀리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고맙기도 하고 너무 오는 길이 멀어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수리를 얼만큼 어떻게 또 잘해야 될지 부담스럽기도 하고 막 이것저것 막 그래요 아 이제 제 영상을 제 채널을 몇 번 보시더만은 차는 다른 데 수리 맡기면 안되겠다 꼭 이 집에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셨다 합니다 아 그게 더 부담스러워요 저는 일단은 우리 MKZ 차량 제가 몇 번 수리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미국 차들 플라스틱 범퍼류 쪽에 보시면은 전부 다 노래요 이게 영상으로 보이죠 노란거 사이드 스텝 노랍습니다 그리고 리어 범퍼 노래요 어 다른 차들에 비해서 조금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올 때부터 좀 누랬는데 더 빨리 누래지는 그런 현상이 조금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우리 차 보조석 프론트도 리어도 리어 펜더 쪽에 손상이 있는데요 이야 이렇게 보시면은 뭐 프론트도 를 뺄 거 아니에요 뭐 살짝 이렇게 좀 일을 댔는데요 리어도어가 다른 데 갔더만은 뭐 교체하라고 얘기를 다들 하죠 어 리어도 교체하면은 수리비 200만원 넘어가면서 보험처리 하는데 200만원 넘어가면서 차 팔때 강가하면서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겠죠 뭐 결국에는 리어도어 판금때문에 오셨습니다 어 또 뭐 좀 쭉 오시고 앉아 가지고 예술작품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안에 내판방청 처리도 하고 라이더스텝 불킨 것도 작업하고 이리저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지금 수원 가고 계실 건데요 차주님 또 믿고 맡겨주신 만큼 성실 수리로 마무리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많이 빨렸습니다 안으로 소량합니다 저희 구독자 수원에서 오셨던 링컨 차량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 프루트도어 리어도어 뒤쪽으로 이렇게 좀 손상이 있었는데 리어도어가 손상이 좀 많았죠 도색 해가지고 사직동 자동차 피부과 넘어왔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도색하고 이러다 보니까 먼지 있는 거 좀 티끌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사직동에서 이제 폴리싱 처리해서 잡아내는데요 어 프루트도어는 그렇게 손상이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리어도어가 엄청나게 많이 손상이 있었죠 황금도어 깨끗하게 해서 지금 폴리싱 하고 수원에서 기차 타고 내려오고 있답니다 부산역에 내리셔서 오신다는데요 잘 마무리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세차 깨끗하게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색상 이색 없이 출고 마무리 해 보겠습니다 소리 잘 되었습니다 우리 차 링컨 잘 어울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